네 향기 들이오는 너의 실루엣 환상이 되었고 내 걱정은 말하여 나는 그대 여기 있습니까 멈춰 지나서 가주 어 왜 컴퓨터 고쳤어? 응 어 그냥 컴퓨터 고쳤나 궁금해서 컴퓨터 고쳐놨으니까 내일 나와서 일해 어 그게 말이야 왜 내일도 재택하게? 어 그래야 할 것 같으네 안돼 상의할 것도 있고 아 어쨌든 내일은 안돼 사정이 있어 사정? 무슨 사정? 그건 오빠 알바 아니고 야 너 지금 사업이 장난이야? 너 그딴 싫어할 거면 때려쳐 뭐 아 뭐 뭐야 왜 화를 내고 그래 아 참 그래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아픈 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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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